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의 유지 드랙, 웬인지 세퍼레이터, 그리고 세퍼레이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 여러 항목들을 선택하고 연속적으로 선택된 값은 기호를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유지 드랙 속성은 True로 설정하고, 웬인지 세퍼레이터와 세퍼레이터로 사용할 기호를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인풋 박스와 트리거 버튼도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인풋 박스에 입력된 값만큼 체크 콤보 박스의 선택 항목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100을 입력하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 항목 100개가 생성됩니다. 각 체크 박스를 클릭해서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서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유지 드랙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100개의 선택 항목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속된 항목들도 따로 표시됩니다. 연속된 항목을 표시할 때 사용할 Range Separator와 항목을 구분할 때 사용할 Separator 기호들을 각각 지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항목 100개를 생성합니다. 마우스 드래깅으로 여러 항목들을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연속된 항목은 앞에서 Range Separator와 Separator로 지정한 기호들을 이용하여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